프로 축구 K리그 제주인의 티드가 FC서울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36라운드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기며 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제주는 승점 40점으로 9위를 지켰고 2부 리그 강등권인 10위 수원과는 8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제주는 남은 2경기에서 승점 2점만 추가하면 자력으로 일부 잔류를 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